네 영블러드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주부터 1번주 순으로 튜닝은 C, G, D, G, A, D 입니다. 보통 메모리즈나 라이커스타 같은 튜닝이죠. 처음 인트로 부분 이 부분인데 6번과 4번주를 동시에 단연해줍니다. 손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3번줄 3번줄 1번, 3번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음질은 꽤 똑같아요. 이제 오른손이 좀 달라집니다. 주법이 6번과 4번, 3번줄을 동시에 뜯고 1번줄 포커시브 4번과 3번줄 이렇게 반복됩니다. 2번 개방역 여기는 검지로 1번지로 잡아줍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잡으시고, 이거, 이거 이 부분은 분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쳐줍니다. 이렇게 보다는 그냥 터지는 느낌으로 6번, 5번, 4번, 3번 줄 정도까지만 쳐주세요. 그 다음에 4, 3, 4, 3 왼손 떼시고, 4, 해머링, 3, 1 여기도 똑같아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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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럽게 이 부분은 제가 커버한 곡에서는 슬랩으로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베이스 음으로 추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온진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 약지를 빼고 그냥 검지로만 베이스 부분만 쳐줍니다. 6번, 5번, 4번 줄 잡아주시고 여기 잡아주셔도 되고 그냥 개방향으로 놔두셔도 돼요. 손나를 이 브릿지 부분에다 대주세요. 이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대주시고 묵직한 소리가 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번에서 O플렛 슬라이드 이렇게 대주시면 돼요. 5, 4, 2 5플렛, 4플렛, 2플렛 6번과 5번 줄을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마틱 하면서 왼손은 긁으세요. 긁으면서 내려옵니다. 여기까지 배운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배운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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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인터넷이 잘 안되는데 잠시만요. 1, 3 1, 3 이번엔 일단 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잡아주시고 이게 접니다 여기는 공지로 업 포커시브 하면서 떼주시고 해머리 더 많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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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하실 때 끊어줍니다 탭핑하고 있으면 12플렛, 3플렛, 카포 기준으로 12플렛에 탭핑하고 있습니다 또 반복되죠 오른손으로 파머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브릿지 부분에 하시면서 여기서 끊는게 아니고 내리세요 이게 동작을 오른손을 좀 크게 해줘야 보는 입장에서 좀 더 화려하게 반주를 하는게 보이기 때문에 약간 시선도 중요시한다면 오른손 동작을 크게 해주는게 좋습니다 이런식으로 반복되죠 오른손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하실때는 여기랑 6번줄과 4번줄만 잡아주시면 돼요 뭐 이런거 할때는 이제 이게 다 잡아주는데 이거 할때는 이 줄만 잡아주면 됩니다 이 줄만 잡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다가 이렇게 되겠죠 7플렛 암흥이 있어요 그래서 터커십을 뜯고 치고 엄지로 UP 왼손으로 탭 터커십을 뜯고 아니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만 나면 되니까 솔직히 어떻게 치는 상관없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편한식으로 치면 됩니다. 한번 끊어주세요. 해머린 잘해주세요. 배운 데까지 한번 다시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그런 데까지 그다음에 보니까 마지막 파트 여기랑 마무리할 때 이 두 가지만 남았기 때문에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진짜 말을 안 듣네요. 자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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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시고 해머링 3,1 여기도 3,1 잘 치시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시 1,2번 줄을 네일어택 해줍니다. 끌어줍니다. 왼손으로. 처음 했을 때는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소리 내주고 그 다음에 반복. 이 부분은 한번 들어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좀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보셨죠? 이제 끝납니다. 10,3,1 10,4,1 10,4,1 10,5,1 10,4,1 11,4,1 11,5,1 11,5,1 12,1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여기까지 해서 영블러드 강좌가 끝났습니다 음 반주 강좌라 그렇게 막 오래걸리진 않는데 패턴이 계속 일정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나 아니면 바디 정도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